해물 안성탕면 해물래 농심의 해물 안성탕면입니다 가격은 750원 편의점 가격으로 750원이거든요 면후말 끝입니다 요거 명란젓 떨어져 나간 것 같이 생긴 해물볼입니다 비주얼은 역시 안성탕면이다 단순한 비주얼이다 공복에는 두 봉지가 안성맞춤이다 해물맛이 잘 못 보였나? 파란색 맞는데? 국물 보니까 해물맛이 좀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농심 해물 안성탕면에 평가는 해물이라는게 좀 애매해요 요즘치고 굉장히 저렴한 라면이기 때문에 해물을 많이 못 넣은 것 같은데 참 신기한 라면이다 끓일 때는 해물라면이다 먹으니까 안성탕면이다 자세히 먹으니까 해물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뭐가 있다고 얘기하기도 힘든게 약간 내 재능? 후퇴근 영상편집 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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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